범인의 정체를 말해낸 것 같아요. 그 사람이 누군데요? 사시미 칼이더라고. 저 새끼 뭐 숨기고 있어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어요. 아, 지금 뭐하시는? 정윤재를 사칭하고 다니는... 당신 형 지금 어디 있어? 유나가 쓴 다행 메시지가 이름이 아니라면요? 정윤재? 정윤재가 staring을 못하는 상관없이 호연이 손에 대해서라도 뒤집어 ус을 수 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